왜 왜 왜 왜 누구야? 이분은 이분은 걸그룹 걸그룹 이분은 걸그룹 멜로디 데이의 리더 여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의 리더 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시고요. 저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멜로디 데이의 리더이자 메인보컬 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은 실력화 걸그룹입니다. 멜로디 데이. 얼굴도 이쁘네요. 16살의 연습생을 시작해서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26살이고요. 그리고 이 멜로디 데이가 발매한 OST만 10곡이 넘습니다. 작년에 4인조 걸그룹으로 정식 데뷔를 한 멜로디 데이. 아마 멤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했을 텐데요. 복면 가왕이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딸은 언제 나올까 막 그랬는데. 나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한테 한 마디 하실까요? 한 말씀. 노래한다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가왕이 됐어요. 사랑합니다. 김성규 씨. 앞으로 저는 멜로디 데이의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고생한 멤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